내가 보기엔 해가 지면 쟤 끝이야 내가 스포지밥의 마지막 날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많이 사랑해 줄 거예요 맞아 죽더라 안녕하세요 하이 정말 고마워 징징아 눈물로 수매풀을 만들어준 친구를 죽였어 여쭤만들아 죽은 걸 내로 어떻게 말하냐 생의 마지막 날을 맞춰말라고 징징이를 보여주는 거야 다음은 럭크놀이야 마지막 노래가 뭐냐면 해가 지는 걸 보셨다 징징이와 함께 진짜 나만 이래가 신분증을 추면 다 해도 나 정말 괜찮을 거 같아 수강 넌 나만 제우 최종 얼굴 안에 내게 실수 없게 연구신대기 펼치고 싶어 내 방에 지면 내 방에 다 펼쳐지면 항상 카운트 세워를 해보고 싶어 싹 도착한 아하하하하하하하